그렇죠 대기실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열심히 더 준비를 우리 다섯 분을 위해서 해피투게드의 소녀거든요 원래는 우리 박명수씨가 또 제시카씨하고 뛰어서 했기 때문에 명시카 한 번도 볼 수 있나 했더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음반은 안 해줬어요 제시카가 사이가 괴물해야겠어요 자 우리 해피투게드의 봉을 우리 해피투게드의 재간동연 자 우리 신봉석씨 자 우리 신봉석씨 모두가 이젠 내 맘에 잊을게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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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의 성 난이 슈슈슈슈 난이 슈슈슈 둘 다 잊니 말해 난이 슈슈슈슈 다시 좀 두 번째 찬스 난 역시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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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의 성 난이 슈슈슈슈 난이 슈슈슈슈 굿 네 조